마지막 상황에 내가 너무 못하네 마지막 상황에 내가 너무 못하네 뭐? 뭐가 안다가 넣어? 왠잉! 나이스 예전에 언제지? 시즌2때 체벨왕님 화랑이랑 해봤는데 진짜 잘해요 야 뭐하노? 한 번 더? 한 번 더 엎어? 한 번 더 엎어? 기원 철폭 이런 씨 침 오우 개천재 와 내가 너무 안해랴다 오 야 살았다 다이버려 어 잽이 안돋노 아 뭐하노 아 명승 오 기회인가요 아 정말 잘한다 이번엔 진짜 이게 각이었는데 아 내가 한 번에 어 안뜨네 기원 초풍 심혈 아 이게 탄성이 약해져서 감이 틀려졌어요 아 이거 안돼 그니까요 어퍼다 이거 100% 어퍼다 나이스 파이팅 아씨 퇴치 안돋노 왓더 삐압 야 콩보 예술이거 어 이겼다 이겼다 어 뭐고 931타 빛나가노 이런 상황도 있구나 바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 오 잘한다 와 천재네 아니 이씨 닿지가 않노 너에게 닿길 바래도 아니고 이거 아 아 아 왓더 나 싫어 아 와 저 시기행 칠거 예상하고 대충 한건데 그걸 피하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런 재길 크림파잉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혹시 초코크림파잉? 아 아 긴장이 되니까 이게 으응 명진아 거기서 왜 깨겼어 와 나이스아 생각 뭐했다 와 개천재 야씨 프로의 무빙이었다 아 벽걸이 미루스 팀 아 아 렉차치 까비 아 풍풍신달 메르스틴 풍 오겠네 아 바보 아니 죽었잖아 아 조컴 정말 세네 역시 바람 또졌어 골드 트림 어서오세요 어 안되는구나 위험했다 나이스 다행이다 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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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기회다 마지막 어떻게 병 초풍 쓰지 나이스 와 안개기네 아 뭐야 아 아 뭐야 어 아 아 아 아 아 멋진 콤보 없었어야 됐는데 아 너무 까다로 생각하신 것 같다 아 너무 거네? 음..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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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게.. 아우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우씨 너무 크게 얘기했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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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초스카인줄 알았네 와 우종 안받네 뭐가요? 아 쟤가 아직 천린이라 기원촌 아 아 기꺼 어 쩔었다 뭐고 이거 점프하노 아 와이카노 아 아 야 왜이렇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개천재다 아! 에라이 아 이거는 내가 초풍 못쓴 바보다 아 화랑일 안되나 아 너네네 아 벽아닌다 아 벽아닌다 나이스 아 진짜 잘하네 아 어이 바보 아 미루스틴 아이고 초풍 안 넣었을걸 깍히 오고 아 아 다시 아 배달음결 이래 바보 아하 방했다 아하 와 나이스 오오오 와 저렇게 때릴 수 있구나 아 화보 저거 아이가 아 동전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어우 이리 때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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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호스팅 감사합니다. 아이고 다끈님 9명 호스팅 감사합니다. 아 아 방송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아 아 안.. 안되네 이거? 우악! 화랑 오랜만에 본다 아 짠발일줄 아 이거 트래쉬 카즈야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덮어 와 트릴러 출발 아 잘 먹었다 고 decre 감사합니다. 극찬 ya 아 뭐야 아니 거리가 안되나와 잘 때렸는데 까비야 까비야 화랑 안돼 화랑 안돼 하지마 아 바보 왜 아우 바보 아우 따라와 우와 아니 야 웨이브 기상킥을 반식에 피하고 어쩌랄까 로하일 아 이건 아깝다 아 이거 레이지아츠 쓰면 시간가니까 그냥 저거 레드쓴건데 안맞는구나 아 헤이트 레이지아츠 콤보 레이지아츠 베리 롱타임 와 형 칠줄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나이스 아 훅 아 우와 라는 이런 이제 7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아 사과주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7개월이라니 벌써 73, 21, 21일이네요 아씨 어서오세요 일은 잘 다녀오셨습니까? 아 여 잽 쓸 줄 알았는데 발이 나오네 루케 배미씨 아 이런 명순 레드 썼는데 왜 넣어 나가봐 아 바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허트왕 아 오 팔로워는 이제 거의 600이네요 와 나이스 해외 아 진짜 잘한다 상대방 너무 잘한다 지금 정신력 조금씩 깎이는 느낌 아세요 혹시? 아 헤이 푸진이요? 근데 원래 갈 줄 알았어요 저기 사과주스님 잘하시니까 헤이 아치 저 힘들었다니까요 그때 저번에 했을 때 스컬레라 우와 조 될 뻔 오예 오예 어 뭐야 이렇게 돼 왜 조짐스틴 조짐스틴 오호호 머레이가 또 왔다 땡큐 머레이 아 와이카노 어퍼 아이아이아 진짜 안다닐 줄 알았다 저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워 어 으 아 으 으 으 으 하 아 아 뭐라 페리하울 페리하울 아 페리하울 아 아 아 봐볼 아 걸릴 줄 알았는데 어 안되네 나이스 페리하치 콤보는 좀 써보셨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이런 으음 으쌰 괜히 얻다 아 그만해야겠다 막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막았지? 죽는거니? 너무 아름다운 컴보 나이스 초폴 예상하고 있었어 와 어떻게 막았지? 나락 한 대 정도는 맞다도 되면 피웠는데 잘 앉으셨네 아 이거 안되잖아 에? 아 이거 투네이션 설치를 안해가지고 잠시만요 꽝꽝이 아 이거 공짜 포인트구나 공짜 돈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위탈림 공짜 돈에 감사합니다 아 아 명순아 다행이다 형님? 아우 잘한다 우와 뭐야 반사신경 봤어요 방금 진짜 예술이네 아 아쉽다 마지막 기계다 와 진짜 예리하네 진짜 잘하세요 진짜로 오 시즌2때 그냥 발렸었는데 시즌2때 그냥 발렸었는데 오예 아 일어났으면 아 아깝다 아 뭐하노 딜캐 안할래 와 진짜 매의 눈이다 딜캐 예술이다 저걸 띄울 생각을 하다니 아 아 왜 앉았어 딜캐 이겼네 아뇨아뇨 아뇨아뇨 화랑은 애양 잘 안쓰세요 콤보때만 쓰시는거 같은데 정축으로 돌아왔다 아 아 벽이었다 아 안찬데 살려주세요 옛날임이 죽었는데 아 살았네 아 흘릴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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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시리노 벽광이 제대로 안되네 와 이 판정 지린다 와 벽이 아니고 아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어우 야 오프 타이밍 예술인걸 저 가겠지 화랑이라서 미친 요래대나 기상키 갈걸 라운드 투 파이트 아 아 뭐고 아 정면 보고 때려라 아 이걸 걸려 나이스 나이스 아 바보같아 계속 걸리나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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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유유유유유유 어 예예예 바꿨어요 부상 어우 알아보시는군요 알아보시는거 사과주스님이 처음일 흐흫 흐흫 개천재 흐흫 흐흫 개천재다 아 공중판정 오시네 아이씨 아이씨 끝이에요? 아이씨 아 저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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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